신혼부부는 왜 나무를 심어야 할까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1인당 평균 이상화탄소 약 2.6톤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나무 947그루 이상을 심어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강산 푸르게푸르게 캠페인은 1985년부터 2만 1천여 명 이상 참여, 22만 그루 이상 나무를 심어왔습니다. 새롭게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가 나무를 심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건강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고 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를 위해 거리를 두고 있기에 올해는 신혼부부 여러분의 이름으로 8천 그루의 잔나무를 대신 심어드립니다. 신혼부부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10월 17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숲 조성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강산 푸르게푸르게 2020 언택트 신혼부부 나무 심기